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오늘은 게임패트 이 어플에서 쿠키 워즈 사전 예약 링크가 새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급 기밀 정보가 두 가지가 올라옵니다 자 이걸 눌러보시면은 뿅 여기 완전 새로 보이는 사진이 있죠 요것도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봤던 사진 그 중에 처음 보는 두 가지 사진을 자세히 보자면은 지금 전투가 시작된다 매력 폭발 쿠키들의 전략 앤 조합 오 요렇게 글이 써져 있고 여기 이 딸기 맛 쿠키 변환 모습이랑 제가 레슬링 맛 쿠키라고 생각했던 애 모습이랑 뭐 요런 토끼 옛날에 카카오톡 쿠키런에 나왔던 애들 요렇게 있고 요종 맛 쿠키도 있고 요런 뭐 완전 막 파워레인저 같은 쿠키도 있죠 오 요런 식으로 막 벌도 있어 어 얘 그건데 얘 그 벚꽃 맛 쿠키 훈련소에 나왔던 그 벌인데 보너스 와 이거 벌 뭐야 벌 뭐야 이거 오오 벌이 나오네 오 이거 약간 스포일러였나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에서 본거 자 두번째 사진 나만의 전투 스타일에 맞춰 최고의 팀을 꾸려보세요 요기 보시면 체리만 쿠키가 B 그리고 레벨 13 요기 4 이렇게 써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 4가 쿠키를 소환할 때 사용되는 비용인 것 같구요 그리고 여기 알파벳 B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에 있던 에픽 등급은 B등급 그리고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에서 레어 등급은 A 레전더린 S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요기 용감한 맛 쿠키가 S등급이에요 그리고 모습도 엄청 신선하죠? 그래서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이런 S, A, B등급이 있는 것 같구요 요건 뭐지? 약간 얘 약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인가? 기지 같은 것도 있는데 이 기지의 종류를 막 바꿀 수도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요런 그 몬스터까지 몬스터까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애들 장애물로 나온 애들인데 이런 장애물을 플레이용으로 쓰게 된다니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게임 속에 있죠 여기가 플러스 지금 쿠키들의 전투가 시작된다 마녀의 오븐에서 겨우 탈절했더니 이번엔 오염된 젤리들이 세상을 뒤덮었다고 세계를 뒤덮은 끔찍한 재앙에 맞서는 쿠키들의 싸움이 지금 시작됩니다 게임 정보 제작사 데브시스터즈 여기서 이제 이 게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간단한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플레이 캐주얼한 디펜스 게임으로 남녀 노소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쿠키 캐릭터와 유닛 귀엽고 다양한 쿠키런 IEP만의 매력을 살린 쿠키와 각종 유닛들 다양한 유닛과 펫을 모아보세요 유닛을 더 강하게 성장시키는 재미 쿠키를 포함한 유닛의 레벨을 올리고 등급을 강화시키면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룬과 보물을 장착하여 쿠키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처럼 보물 같은 게 있고 이 룬이라는 게 또 새로 추가가 되는 것 같네요 이런 룬하고 보물을 또 껴가지고 강화시키는 것 같고 흥미진진한 스토리 모드 젤리에 오염된 쿠키들과 다양한 생물이 적으로 등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쿠키 워커라고 하던데 적들과 맞서 싸우며 그들이 오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쿠키들과 함께 몸을 떠나요 전략적인 요소를 가진 PVP 모드 실시간으로 다른 유저와 대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플레이로 랭킹 경쟁을 요거는 좀 기존에 알던 내용이고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 스페셜 모드 유닛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게임 모드입니다 요일 던전 경험의 탑 별자리 탐사를 통해 내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쿠키러 오븐 브레이크에서 유저분들의 기억의 섬을 굉장히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쿠키 워즈에서도 기억의 섬이나 이번에 새로 나온 쿠키 훈련소 같은 그런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와 그나저나 이제 진짜 이 쿠키 워즈 클로즈 베타 테스터가 진짜 임박하긴 했나 봐요 벌써 이제 이런 어플에서도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